제주대학교 간호대학 제주대학교 간호대학은 1998년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출발하여 2011년 3월에 간호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간호학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간호학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인간애와 돌봄, 철학을 겸비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졸업생들은 병원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우수종합병원의 간호사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 간호사 분야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동양, 중환자, 호스피스, 간호직 및 보건직 공무원, 각급 학교 보건교사, 간호장교, 보건의료연구기관, 연구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저희 제주대학교 간호학과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이 가능하도록 교내에 다양한 실습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실습실을 통해 다양한 간호 상황을 실제처럼 연습할 수 있으며 임상에 나아가 수행해야 할 기술들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사용한 전공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BL 수업을 통해 실제적인 간호 문제를 중심으로 상황을 구조화하는 학습을 합니다. 제주대학교 소속의 제주대학교 병원이 있어 임상실습실, 실습일정조율 및 실습환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책임교수제로 교수님들께서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상담할 수 있고 진로, 취업과 관련해서도 든든한 졸업자가 되어주십니다. 저희 학과 내에는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대상자에게 봉사를 제공하는 동아리, 서로의 버킷리스트를 함께 이뤄주는 동아리, 의과대학과 함께 진행하는 밴드부 등 10개 내외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학과 전체 행사로서 제주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간호학생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간호를 구현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대상자를 만나 면담하는 능력을 기르기도 합니다.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졸업생들은 제주 도내 뿐만이 아닌 전국에서 간호실무, 간호연구, 간호교육의 영역에 다양하게 종사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간호인재로서 제주대학을 빛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호대학의 교수, 교직원, 학생과 졸업생 동무는 제주대학교 간호대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하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 동행하는 간호대학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겠습니다. 저희 간호대학의 새로운 미래와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를 제주대학교 간호학과에서 보고 배우며 훌륭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